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7월 학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구과학 1인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구과학 1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생님 항상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제 시험이 출제됐고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문항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7, 7, 6 이렇게 3단원이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보통 밸런스 맞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상 등급컷,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해서요. 42, 37, 32, 15 이렇게 됐습니다. 1, 2, 3, 4등급. 그래서 예상 등급컷이 되겠는데 42점이라 하면 난이도가 낮지는 않았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학평은 제 학생들끼리 겨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선생님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실력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을 텐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뒤에 가서 좀 총평하고 학습 방향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좀 얘기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오답률 78%만 여는 정답률 22%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거 거의 뭐 찍은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문항 해설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 다 보시고 지금은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뭐가 어려워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는 여러분들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번 교육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드러났는데 우주론 파트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허블법칙부터 시작하거든요. 허블법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속팽창우주 나올 때까지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서 아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이론들이 들어갔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의 과정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봐 애들이 나한테 질문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선생님 수업시간에 오래 개정돼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특수한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것도 다 달라지고 시험 볼 때마다 질문하는 것들 다 달라져요. 선생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아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까다로워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맥락은 똑같더라고 다. 히스토리아. 우주론 여러분들 처음에 허블법칙이 나온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과 몰라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수업시간에 다 정리해드리고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해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평탄우주의 A, B의 모형이라고 했잖아. 평탄우주 A, B. 일단 평탄우주라는 단어에서 뭐가 들어간 거야?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비가 1이라는 게 들어간 거거든.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지 문제를 제대로 맞힐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여기서는. 이 가속평창 우주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들의 의미들. 각각 축이 바뀌면서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프가 한 세 종류 정도 있는데 그 종류의, 그러니까 종류가 세 종류인데 다 똑같은 그래프야 사실은. 이거는 다른 종류인데 어쨌든 그 그래프들을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하는 방식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 양상,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땠고, 가속평창 우주의 의미는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뭐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 보시고요. 혹시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거 다 해놨어요. 이 부분만 찾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각각의 최근에 찍은 게 선생님 코어 특강이라는 데서 이것도 해놨거든요. 코어 특강 보시면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헷갈리는 친구들. 히스토리를 딱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이 계속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평가원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유형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싹 다 모아가지고 문제풀이 강좌나 파이널 강좌한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개념만 딱 잡혀있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이런 거 있잖아. 현재 우주의 밀도는 평탄 우주와 같지만 가속 팽창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역사상, 히스토리상으로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 가져가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계산을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붉은 펜. 붉은 펜. 붉은 펜, 빨간 펜. 빨간 펜이랑 구몬 이런 거. 이런 것들. 열심히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식이 기본적인 식인데 그리고 이 문제도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우주론에서 헷갈리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알아야 될 것과 몰라도 되는 걸 구분을 못한다. 이 문제는 문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거든. 그러면 식 딱 두 개만 쓰면 돼. 허블, 그 허블 법칙이 식 있잖아. V나 H야. 그리고 또 뭐 쓰냐. 후퇴 속도 나타내시기 있잖아. 이거 두 가지 식만 하면 끝나요. 이게. 그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칙 연산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저것도 들었네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이게 어려운 수학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푸는데. 근데 시간 안 배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31%로 두 번째. 자, 그 다음. 이 문제. 좀 색다른 형태로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도의 정의, 슈테판볼치만 법칙의 정의. 순서대로 하면 슈테판볼치만 법칙, 비뇌변이법칙, 광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과학생들 탐구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수식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로 정의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지구과학은 물리시간만큼, 화학시간만큼 마찬가지로 식이 많이 안 나와. 그 식을 갖다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 단위를 보고 이게 어떤 식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 아, 나는 이거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고. 좀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총평이니까 약하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해설 강의도 좀 강하게 얘기했어, 내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안 나올 수도 있어야 되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확률이 높은 파트야. 여러분들 해설 강의 보시면 선생님이 계산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쭉 따라가면서 어차피 식이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이거 다시 한번 학습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아, 이거 외우는 겁니다. 아직 안 외웠어, 학생들이. 이거 퇴적암 지형인데 퇴적암 지형도 선생님이 이것도 해설 강의하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별로 나누시고. 예전에 아름다운 한반도에 있던 게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 파트니까 꼭 외우세요. 이거는 알겠죠?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 롤 같은 게임을 하면요. 거기 그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챔피언이 130명이라고 해야 돼. 130마리라고 해야 돼. 괴물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30개가 나와. 근데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도 외워? 걔네들 기술이 한 네 가지씩 있더라고. 곱하기 다야 얘들아.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 물론 곱하기 4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130개는 외우는 거잖아 얘들이. 이름 다 알아. 기술 다 알아. 거기도 아이템도 사요. 다 알아. 몇 개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왜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대기화의 상황. 이건 이제 저쪽이거든. 기후변화 쪽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틀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자전축 기울기와 이십률 변화의 주기를 좀 외워야 되는 게 이번 문제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태양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북반구가 어느 계절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과 함께 이걸 갖다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고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논리만 몇 번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틀린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성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섯 문제가 이제 5단점 베스트 5였는데 자 일단 총평을 하면 일단 좀 계산이 강화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기가 필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평가원은 이거보다 한두 단계 사고방식을 더 요구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 용어나 단어들 사용이 좀 더 껄끄러울 겁니다. 평가원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발판으로 해서 제가 시험을 잘 못 봤어. 이거는 진짜 기본기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선생님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아직 개념이 안 됐으면 개념을 보시는 게 맞아요. 순서는. 선생님이 여름방학 이후 커리클럼도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이후 학습 전략인데 지금 말씀드렸죠. 개념. 되게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봐봐. 당연히 기출 중요해. 아직 안 됐으면 반드시 하세요. 이게 다른 애들이 여러분들 딴 거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본인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시력 안 늘어요. 그죠. 그리고 수특. 그리고 수환. 아셨는지 체크하시고요. 다 봤어.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교과서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문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면. 선생님도 문풀 강의하고 그러니까 문풀 진행하시고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시면 충분히 성적 나옵니다. 이걸 충실히 다 한 친구들은 7월 학평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혹시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럼 잊어버린 거거든 얘들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 무조건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린 부분도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려면 선생님 저 공부 다 했는데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출은 오답 정리하시고요. 수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내용 다시 정리해야 돼. 내용 정리 다시 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순응한 선 문제 풀이니까. 근데 순응한 선도 여러분들 한쪽씩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섹션들이 있거든.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특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 좀 있어. 확인하셔야 돼. 알겠죠. 물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수업실 정리해줘. 해주는데 여러분들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수특 수업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받는데 성적 안 나온 친구들은 그냥 엔회 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개념을 꽁깐하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7월 학평 이후의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문풀이랑 알겠지. 그래서 문풀이랑 동시 진행하면 챕터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맨날 얘기하거든.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희망 고문 같은 게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 사실 근데 수능 전주까지도 이런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아직 늦지 않았어. 근데 왜냐면 지구과학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 틀린 거 보면 퇴적암지형 이런 거 틀리잖아. 마지막에 암기하고 들어갈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수능 전날에 딱 봤는데 다음날 나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고 지구과학만 하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그래야 안 잊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함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불타는 여름만 보내줘야 되겠어요. 남은 한 3, 4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달릴게요. 나도 죽을 것 같아 얘들아. 수험생 매년 수험생활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야 성과가 나오더라고. 알겠지? 우리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즐거운 거야. 우리 목표 있으니까 달려갑시다. 오케이. 공부가 재밌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에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아시겠죠?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뵐게요. 수업 시간입니다. 끝. components healthuum provinhoot saludable.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까지 globules 짜쟁이에요. 고생하셨том guys. 감их해 원합니다.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입니다.